미국의 대도시나 유명 관광지가 쉽게 떠오르는데요. 이번 여행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황량한 남서부 지역이죠.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산부터 시작해서 협곡, 숲, 사막, 그리고 동굴까지 아주 다채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이 저는 이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통해 지역의 특별 명소를 찾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산맥과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하동굴이 주는 놀라움까지. 이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화의 주제는 남서부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꼭 빼먹지 말아야 할 야외 액티비티입니다. 그렇지만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로 저희가 골라서 추려봤으니 함께 대자연의 매력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뉴멕시코에서 경험할 짜릿한 모험을 기대하면서 치와와 사막의 북쪽 지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황량하니 별것 없어 보인다 생각했는데요. 좀 있으니 풍부한 생태계와 치솟는 산맥 등 광대한 자연에 대한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광활한 평지와 거대한 산맥을 눈앞에서 보자니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4x4 지프투어 오너인 조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지 말리입니다. 파리, 프랑스에서 11년 전에 떠났습니다. 10년간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360도의 view입니다. 저희는 에스피노스 리지입니다. 러키 마우턴이 산타페입니다. 우리는 mountain에 13,000 feet 한급으로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빠지게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흔들에게서 370량을 위해 이 지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체와 공개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55%의 나라의 정체와 공개될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의 말로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우턴이 하나의 정체와 공개될가 있습니다. 그의 상처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곳은 우리에게 전혀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본에서 사는 것입니다. 벽에 있는 곳에서 여행을 지지하는 곳은 여행을 보면 이런 곳이 더 많은 기술을 이곳에 도착하는 곳이 지역에 있는 곳에서 남동이 길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을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이 17 km 일을 지면 일을 전해 일을 지면 그리고 물을 전해 3-4시간에 10분이 이렇게 업로드 그는 특별한 경험을 이곳에 비가 너무 생긴 수 있는 곳에 전부가 하려고 마이크가 엄청난 위치의 흰색으로 배경을 scrape 얼마나 디지털으로 갤도 되요 시나리스에게는 여러 가지 산이 바다니가 매우 정말 파티적입니다 깜짝 놀랐던 것을, 이 형 parlar 물론 realm. 얼마가 난 된, 이제 아홉 세계를 안가 homene虫으로는 죽게 됐습니다. 여기, 이 반 기회에 온다, 이 반 기회가 입니다. 이 반 기회가 너희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주의, 너희는 다가시다는 거 É Suz, 어둠이 너무 무거워져서 이 베이징 County, 그소흐들, 이 세월에 앨범을 ie가 되었습니다. 오우, 이 차가? 네!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쁨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곳을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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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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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iece of wood but it's petrified. We can even see the ears, you know, the growth of the tree. Here we have the panted desert, petrified wood, Indian ruins, cowboy shacks, wild horses, you know, pretty much everything. And it has a lot to offer. Yeah. When you smell the flowers and see the birds and drink water from the streets, I think it's some special experience 이것이 슬 grupp의 최강생 individuals êtes에 대해 알아볻기 바랍니다 artists Sep말로 해 권군!". 동橋 실폐 because you have all the different geological layers yellow, red, black, purple 위치에는ぜ에요? 전향이라고 알 dollars 막 Mars 제가 알 고객원의 deles이 elevatedл어도 elevation chickens honour har Mamadone replaced 50년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는 그녀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좀 더 secret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은 재미있는 곳에서, 지난해 우리 이곳에 도전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곳에 도전을 깨달았을까요? 만약 자연을 좋아한다면, 만약 자연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는 곳이 있다면, 큰 cities가 아주 멋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200명을 만들고. 여기 여자리 돌아간다시피 외 których 여기 옥수수들, 저기도 기anha가 되자고 그들이 인마에 묻는 중이에요 wind, smell, pure air then it's another experience and I would say for those who really love nature to be in nature wild nature it's some great experience and here we find that because we're surrounded by wild nature you don't trade this life with life requires a minute no I'm always saying you know maybe you have less money but we're happier and healthier and you cannot buy that you down으로 미 남서부 텍사스 샌 안토니오 근처 내추럴 브리지 캐벌을 방문하기 위해 샌 안토니오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추럴 브리지 캐벌은 텍사스의 가장 큰 관광동굴이자 지역 명소인데요 길이 530m에 깊이가 무려 지하 55m 라고 해요 당연히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내추럴브리지캐번 오너 중 하나인 조이를 만났습니다. 조이는 동굴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힘쓰시는 분이었어요. 내추럴브리지캐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쇼케이브가 있습니다. 텍스스 힐 칸트리에 있는 곳입니다. ... ... ... 그리스도의 이곳에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개념으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곳을 가려운 어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곳으로 한국의 세계였습니다. 우연히 이 동굴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잘 안가요. 조이 말로는 탐험가들이 그때 살면서 제일 큰 희열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동굴 동료는 동굴을 발견한 입구를 지나 길게 나있었는데요. 탐험가들이 오기 전 이곳은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상율은 양이 만나재 행정 안으로 가진 모습이라고 운전한 가족이 js Journal이 Catherine there was nothing else open to the public in this part of the United States or this part of the world that was so significant as what they discovered this was the first passage of the 조이에 따르면 아직도 동굴 내 새로운 곳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It just builds and builds, it gets better and better, and it's all so interesting, and just imagine you're one of the cave explorers and you've got your carbide light that at the most, you know, will illuminate slightly at 10 feet, but you can tell that there's another passage. The cavern environments are just extremely interesting, their beauty and the wonder of how the speleothems appear and grow. The process that created the void or the rooms and passages in the cavern is one of solution. I remember going into the cavern the first time as if it were yesterday because it was that significant to me. I have always enjoyed nature, but I had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what I saw on that trip into Natural Bridge Caverns.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of my life. People come here as well to connect with nature, to try to connect with some of the forces that are very important to us, such as water, and enjoy the wonder and enjoy the wonder that God has created down there beneath the surfac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environment, to enjoy and make personal connections on a new adventure. You don't really own it in the sense that it's yours forever. One day you will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we have the job of taking care of it, preserving it, making sure that it can continue to tell its story to those who would come here seeking adventure, seeking a new chapter to their own story. Their adventures here will be carried on, and the stories of those adventures will go down to their family members, and hopefully those family members will come back and make it a part of their own story. 다음으로 가본 엘버커키는 뉴멕시코주의 가장 큰 도시인데요. 뉴멕시코는 아름다운 경치와 깊은 역사 덕에 마법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엘버커키는 세계 열기구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만큼 다양한 열기구 국제대회가 열려서 400대의 열기구가 참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긴 한데요. 열기구 전문조종사인 아트의 도움 덕에 평생 남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5500-2500 feet above the ground and getting up there I just feel a sense of peace and tranquility that I don't get on the ground there's no honking horns there's no traffic and you you know you really get to appreciate the the small things when you're up that high because everything's small. 안전한 것 같아. I really enjoy being in the air. I don't know if it's something that you're born with or something that you grow into, but if you don't fly daily you start to get an itch that you have to scratch. You need to get up and fly. You know I've been doing this for 12 years now as a commercial pilot and it doesn't get old because I kind of feed off of my passengers. The excitement, the joy, the anticipation that they all feel keeps me interested and involved every day. How high? How high? Oh no not that one! Oh my gosh! Don't put your hand around it. So did you know what you just did? You rotated the balloon. Oh I did? That's what it did. So if you look up, you see how you pull this line? If you look over here, there's vents. So I pull this line, the vent opens up and lets the air rush out and rotate the whole envelope. I start getting excited and giddy when the passengers show up. That's when the jokes start. That's when we start having a good time with everybody and I can really get a read on who I'm gonna have in the balloon. Some days are more fun than others but it really depends on my passengers and their attitude towards flying and having fun. You know the thing about ballooning is it's perceived danger. When you get up here you realize how safe it actually is. Ballooning is one of the safest forms of flight that there is. And as you know, flight is the safest form of travel. So statistically you're doing one of the safest things you can do. You just don't have control over the aircraft. So a lot of people get real anxious and nervous because they like being in control. So with skydivers we generally have you know, two or three at a time when we go. Some days we'll do up to nine or ten. They all have to be licensed skydivers. Especially from the altitude we jump at there's not a whole lot of time for error. Out of a balloon they get a sensation of starting at zero miles an hour and having to accelerate to 120 to be able to deploy the parachute. Whatever you're ready Sean dude.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Alright. Three, two, one, two, yeah. The two of you just jumped down. I think they're really great and courageous people. But those guys are keep coming back too. Oh they jump a couple times a month. Yeah. Why do they keep coming back? Because the thrill of jumping out of a balloon I suppose is better than jumping out of a plane. You have to jump from zero. So it's like your base jumping from the air without having a hill to hit if you mess up. So they get quite a rush out of it. But it's really, the view is spectacular. You're not going to get this anywhere. And it's just fun. Something I get to do and I'm done. 9, 30, 10 o'clock in the morning. Oh my gosh. I feel grateful that I don't have a regular job. I'm going to past the living room. The place I keep coming up. Now I can see you. Someone I can see you there. He could really筆-up. this house is a wonderful place. And I just thought Oh. The next place is to go away. Have a wonderful place, Have a great experience of dancing. Can you just see me. No, it's very beautiful anderve. In the last couple steps. 뉴멕시코 산타페에서는 조지를 만났습니다. 조지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에서 사막 오프로드 지프 투어를 했었는데요.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경험도 신났고, 왜 조지가 이곳을 그리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지 덕분에 사막의 중요성도 알게 됐고, 사막의 역사와 아름다움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외곽의 대규모 동굴 안을 걸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동굴의 역사에 대해 배웠고, 아직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열기구 조종사인 아트도 만났습니다. 아트는 저와 같이 열기구를 타면서 제 고소공포증을 어느정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 친구예요. 구름 사이에서 본 마법의 땅은 아래에서 보았을 때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위까지 정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난 사람들 또한 제게 잊지 못할 경험과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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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히지! 가시죠! 가 가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